자 그러면은 애친당님의 신청곡 우리 현주님의 장민호씨의 남자는 말합니다. 지금 조회수가 1500회 넘었습니다. 곧 1600회에 도달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또 다시 한번 리바이오를 하겠습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현주는 말합니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차요. 하나뿐인 나의 여차요. 상처투성이 벽이들어 버린 당신이 너를 가서 남게 합니다. 나랑 사랑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는데 바보같이 착한 사람만 당장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만 하나 없이 다 나의 남차요. 하나뿐인 나의 남차요. 당장 말합니다. 고운 알루로 쓰려진 슬픈 이야기 우리 밤에 지워봅시다 나랑 사랑 하나뿐인 나의 여차요. 나랑 사랑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는데 바보같이 착한 사람만 영원한 마음이라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감안하는 사람만 나는 사랑 하나만 믿고 같이 사랑하고 바보같이 착한 사람만 나는 사랑만은 기랑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감안하는 사람만 오로지 남아의 사람만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려와 같은 박수가 나오고 야 이거 진짜 밖에 공개월에서 하니까 너무 좋다